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릴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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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으